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부를 올렸구요. 바로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제 못올리고 오늘 제가 바로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형 소렌토 4세대죠. 실시간 견적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신형 소렌토의 대략적인 설명하고 최하의 트림인 트렌디 트림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두번째로 높은 트림인 프레스 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360만원으로서 구형 대비 265만원이 인상이 되는데요. 추가되는 옵션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신형 소렌토의 가격표를 보고 또 구형 소렌토의 가격표를 좀 비교해 보면은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올라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최하의 트림인 트렌디 트림이 가성비가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추가되는 옵션은 형광펜으로 이제 칠해 놨거든요. 일단은 트렌디의 기본품목에다가 외장 루프렉이 추가가 됐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룸밀러 ECM이 들어가 있구요. 시트는 앞좌석에 이제 파워시트 8A가 들어가 있고 동승선 워크인 디바이스 요게 이제 구형이 없던거죠. 그리고 앞좌석 통풍시트 트렌디 트림의 최대 약점이죠. 통풍시트를 선택 옵션으로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트렌디 트림이 가성비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트렌디 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을거다.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구요.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정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그리고 이제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 요즘엔 미세먼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센서도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오토 디보그,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우리말로 하면은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구요. 트렌디 대비 두가지가 늘어났는데요. 일단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230이구요. 6인승 80, 7인승 70, 드라이브 와이즈, 반절주행 기능이죠. 90, 스타일 95만원,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95만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프레스티지부터 새롭게 들어가 있는 옵션이 스마트 커넥트. 요게 12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현대기아의 신형이 나오면, 모조리 다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롭게 들어가는 옵션이죠. 바로 빌트인 캡, 우리말로 하면 내장용 블랙박스, 요거하고 보조배터리, 기아 디지털키, 요거는 현대 디지털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센싱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구요. 어,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전자식 변속기하고 패들 시프트를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파노라 선루프 같은 경우는 115만원인데, 요거는 호불호가 갈리죠.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안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뒷좌석에 머리공간 때문에 안 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지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티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세번째로 높은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대비 가격이 33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트림이 올라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요기 보시면, 추가되는 옵션들은 제가 형광펜치에 났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이죠. 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게 괜찮은게 뭐냐면, 레비하고 연동이 되죠. 요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걸 넣으려면 노블레스까지 와야 되니까,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서트 필름이, 클래시패드 도어 어퍼 가니시에 들어가 있구요. 또, 나파, 엠보 도어 센터 트림에 리얼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고, 2열에 수동 선 커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죽 시트가 또 추가가 됐고, 구형에는 없던게,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그래서 운전석 시트하고, 아웃사이더 미러, 또 운전석 이지 억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또 추가로 옵션으로 넣어줬죠. 구형에는 없었는데, 노블레스에. 그리고 이제, USB 포트, 또 220V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노블레스에서 이제, 추가된게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70만원, 그리고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 65만원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제가 이제 구형 소렌토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2.2 디젤 노블레스.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게, 아, 바로 이제, 사운드였어요. 기본적으로 6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음량을 조금만 올리면 좀 귀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솔직히, 아, 중형 SUV를 사실을 분들에게 좀, 아, 요거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건데, 웬만하면 사운드 시스템은, 아, 좀 프리미어를 듣는게 좋습니다. 아, 구형같은 경우에, JBL, 요거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같은 경우에, JBL 사운드 시스템에서,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을 넣으시라,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음악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귀가, 좀, 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를 넣으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블레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가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판왕 옵션이죠.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950만원, 거의 4천만원에 육박을 하고요. 구형 대비, 가격이 27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형은 마스터 스페셜이, 시그니처 트림하고 동등하다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추가되는 옵션들은, 제가 현관패 칠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외장 같은 경우에, 샤크핀 안테네가 들어가 있고요. 내장 같은 경우엔, 일렬에 도어모참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리스탈 라인 무드 라이트, 무드램프죠. 이게 클래시패드하고, 도어어퍼 가니시에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연인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 페달, 도어스커프, 니트, 내장제는, A하고, B필러에, A필러, B필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소네토에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이것도 퀄팅까지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파워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전동 이스텐션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없던 건데, 구형에는. 이게 이제 허벅지를 감싸주는 시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뭐 운전석에 전동시 허리지대 4웨이, 또 동승석에도 전동시 허리지대 2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 또 추가되는 옵션들이죠. 바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모트 360도 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무선 업데이트, 또 카카오 아이도 되고, 기아 페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노블레스하고 동일합니다. 뭐, 추가되는 옵션은 없고요. 노블레스하고 동일한 선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판왕 옵션이죠.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데,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니까, 가격적인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제 오늘 연달아서, 이제 신형 소렌토 4세대죠. MQ4의 시장현적을 내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내어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작년에 12월달에 2.5 구형 소렌토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노블레스 2.2 디젤을 구매했는데요. 그걸 구매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오늘 제가 이제 견적을 내면서 느꼈던 거를 종합해 볼 때는, 만약에 신형 소렌토를 구매하시겠다면, 저는 이제 트렌드 트림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낮은 트림이죠. 단, 통풍 시트하고 파노라마 선 루프를 포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전동식 트렁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은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옵션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걸 포기할 수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최하위 트림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노블레스 등급 이상으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선택 옵션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약간 애매해요. 애매하고, 차라리 옵션을 좀 풍족하게 느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블레스 트림으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 옵션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형 소렌토도 나와 있고, 구형 소렌토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구형 소렌토가 지금 제가 영상도 올린 게 있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물량이 많이 빠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소렌토 할인받는 거를 감안하고, 신형 소렌토하고 비교해 보면, 구형 소렌토를 할인 많이 받고, 사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2.3인치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내비하고 연동이 되는데, 구형도 7인치짜리 계기판이 내비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신형이 많이 좋아졌지만, 구형도 신형 대비 옵션이 그렇게 많이 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반절 주행 기능이 추가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형이 신형 대비 크게 딸린 거 딸리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하하하.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약하라! 폭포사트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